유명 스타를 꿈꾸는 라라 전 정말 유명해질 거예요 올여름에 캐틀일 농장으로 놀러오렴 스타가 된 아빠를 만나러 신비한 농장 캐틀일에 도착했다 캐틀힐에서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모험 저 나라예요 아빠 딸이요 짜잔 너희 아빠는 지금 아프단다 아파요? 내 생각엔 아무래도 광우뿐을 걸린 것 같다 번개 맞고 살아난 허수아비 악당을 잡아라 악당을 잡고 말 거야 일주일 시간에 주지 그때까지 파이 백 개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농장을 빼야 사과겠어 과연 라라는 유명 스타가 될 수 있을까? 반드시 세계 최고의 사과 파이를 만들고 말겠어 스타 셰프가 될 거야 캐틀일은 내 이 악당 나를 딱 걸렸어 노르웨이 애니메이션 명가 제작 라라의 신비한 모험 극장에서 만나요 어?